히토미 번호가 2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캠페이스 사태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현재 파쿠라는 유명 사이트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및 페트리온 등재에서 활동해온 유명 작가 KC가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청법 위반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15일 우리의 곁을 떠났던 히오비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며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한 9월 과연 이 9월에는 어떤 이들이 있었는지 9월 갱셋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히토미에서 품번호로 불리며 작품을 식별하기 위해 존재하는 히토미 번호가 200만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 번호는 히토미가 미러링하는 이켄 사이트의 작품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로 지난 1999년 이켄이 개설된 이후 100만 번째 작품은 히토미 기준 2016년 11월 27일 업로드 되었고 200만 번째 작품은 히토미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200만 두 번째 작품이 100만 번째 작품으로부터 대략 5년이 지난 2021년 9월 2일 히토미에 업로드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임에는 틀림없으나 사이트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으로 운영되어온 사이트다 보니 200만이라는 번호가 놀라움을 주는 한편 씁쓸하기도 한 심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26일 이 캠페세 소동이라는지 2년하고 조금 더 지난 현재 여간 사이트 중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상업지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파쿠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파쿠 사이트는 2006년 대학 컴퓨터 과제용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가 모체가 되어 원래는 이 캠과 비슷하게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로 시작했으나 사이트 운영자의 거듭된 노력 끝에 합법적인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파쿠 사이트의 온라인 상점이 문을 닫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파쿠 사이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21년 8월 31일 부로 파쿠 사이트는 제3자 서비스 주체로 더 이상 디지털 및 실물 주문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파쿠 사이트의 무재한 구독 시스템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과 주문 이행을 위해 새로운 매장 프런트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 말하며 파쿠 사이트 소비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캠 폐쇄 사태 때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파쿠 사이트의 경우 합법적인 사이트다 보니 법적인 문제로 문을 닫는 건 아니며 폐쇄 역시 사이트 전체가 아닌 스토어에 국한된 이야기라 아직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튜브, 패트리온, 픽시브 등지에서 활동하며 많은 인기를 얻던 K 작가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K 작가는 지난 2020년 11월 연합뉴스에서도 보도되며 우레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후 별탈 없이 유튜브 활동을 하며 시청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이후 활동이 끊기며 많은 팬들로부터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돌던 중 지난 9월 16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 그린마이너 갤러리를 통해 K 작가의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K 작가는 본인의 그림이 웹하드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했다가 꼬리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자기가 자수한 꼬리내하며 K 작가를 질타하는 한편 사람도 아닌 2D 캐릭터인데 인권 보호하는 거냐며 아청법에 대한 비판을 하는 등 여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지 그리고 당사자의 말이 없기에 송치가 된 게 사실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지만 K 작가를 후원하며 작품을 보던 사람들은 자신 또한 아청법 위반으로 잡혀가는 게 아닌가 불안에 떨게 되었다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5일 히토미 미러 사이트이자 한국어만의 미러링 하던 사이트 히오비가 폐쇄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 히오비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후 시재진이 직접 조사해본 결과 히오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사이트의 주소, 디자인 모두 달라져 있는 모습이며 아직까지는 사이트 정비에 힘을 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전과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 계정을 생성하고 북마크를 할 수 있으며 BM을 불러 역시 작동되고 있었죠. 그럼에도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히오비와 이름만 같은 사이트가 아닌지 또는 생각보다 유명한 히오비라는 이름으로 광고비를 빼먹으려는 속셈은 아닌지 우레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상 9월 한달간 있었던 소식들이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거나 여러분들이 아는 소식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며 대충 이런 류의 소식들이 생겼다면 아래의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